안녕하십니까 품질경영기사 산업기사 기초강의 이번 시간에는 모수와 통계량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집단과 표본이라고 되어있는데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 모집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싶은 집단 쉽게 얘기하면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는 이 제품의 강도를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강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길이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경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로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생산되는 이 제품에 대한 강도를 내가 알고 싶은데 강도를 그러면 이게 정말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하겠지 그죠 궁금한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값을 구하려고 하면 우리 회사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에 대해서 다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 무한모집단이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모집단에는 유한모집단이 있고 무한모집단이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어제도 생산했고 오늘 또 생산하고 내일 또 생산하고 그 다음날 또 생산하겠지 그죠 끊임없이 생산이 됩니다 알겠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모집단을 무한모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생산되는 이 제품에 대한 강도가 중요하다고 했을 때 강도를 알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다 조사를 해야 되겠지 그런데 다 조사를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일부를 뽑아내게 됩니다 뽑아내게 되는 그래서 요만한 집단을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만한 집단을 구성을 해서 요 집단을 조사를 해서 아 요 집단을 조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요 집단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사실상은 어느 집단 여기에는 이 모집단이 궁금한 거지 이 모집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궁금하다 보니까 우리가 뽑았다 이 뽑힌 것은 우리가 흔히 우리가 알고 있기는 샘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뽑는 행위 자체는 샘플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뽑혀진 것들은 샘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품질경영기사에서는 샘플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어떤 용어를 쓰냐면 샘플 대신에 표본 시료라는 용어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뽑아서 우리 회사 제품의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몇 개를 가지고 와서 조사를 하겠지 그죠 그러면 몇 개를 우선 가져올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우선은 뭐 10개가 될 수도 있고 20개가 될 수도 있고 30개가 될 수도 있겠죠 이걸 문자로 이제 small n 이라고 나타냅니다 소문자 n 이라고 나타내죠 그러면 이 표본의 집단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모집단의 개수는 그러면 몇 개냐 몇 개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표본을 소문자 n 이라는 기호를 썼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소문자 n 이라는 기호를 사용할 수는 없겠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 모집단의 개수는 우리가 대문자로 n 이라는 숫자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 집단 무한이 있는 이 집단에서 일부를 뽑아서 n개를 뽑아서 조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n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하게 되겠지 그죠 뭘 구해보느냐 하면 x바라고 얘기를 하는 평균을 구하게 될 겁니다 평균을 그리고 또 뭐냐면 x바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또 뭐냐면 허터짐의 정도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허터짐의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s 표준편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표준편차의 제곱에 해당하는 분산에서 시료분산 뭐 표본분산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런 것들을 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구했는 이 숫자들 이 값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걸 가지고 통계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통계량 통계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통계량을 구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러면 이 집단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랬지 그죠 어느 집단 실제적으로는 이게 궁금했던 거죠 이 모집단이 궁금했는데 이걸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일부를 뽑아서 이걸 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모집단을 어떻게 합니까 모집단을 추척하겠지 그죠 추척해서 정한다라고 해서 추정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추정을 하게 되는데 아 이 모집단의 평균은 x바일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전체 집단의 평균이 x바가 맞습니까 아니지 이거는 단지 일부를 뽑아서 조사했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의 평균은 따로 있을 것이다 그게 뭐냐면 이 모집단의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는 평균을 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뮤라고 나타내고 그리고 이 집단의 허터짐의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표준 편차가 있는데 그러면 이 집단의 허터짐의 정도도 있겠지 그죠 이걸 이제 s라고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시그마라는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시그마 그리고 뭐냐면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시그마의 제곱 분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타 등등 이 모집단에 해당하는 이런 값들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값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모집단의 값들 숫자들이다 라고 해서 이 숫자를 모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계량을 통해서 이 모수의 값들을 추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아 모집단에 해당하는 뮤는 이것쯤 될 거야 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 뮤가 실제 이거하고 같은지 확인을 해야 되겠지 그죠 확인을 그래서 우리가 검사해서 정한다 라고 해서 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표본시료에서 구하는 이 통계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나 고등학교 때 배웠던 통계량이 있죠 그죠 거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통계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계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모집단의 모수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뽑았는 이 표본의 시료에 해당하는 이 값들을 다루는 걸 우리가 통계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값들을 통계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모집단을 이야기를 할 적에 그러면 이 집단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우선은 중심적 경향이 있습니다 중심적 경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집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는 형광등을 생산합니다 형광등을 그러면 형광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형광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수명이겠지 그죠 수명 혹은 밝기가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 회사 제품이 좋다 혹은 B라는 회사 제품보다 좋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정성적인 표현이 될 것이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얼마만큼 좋으냐 라고 했을 때 가장 우리가 비교 대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중심적 경향입니다 대표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A 회사의 A 회사의 평균 수명은 50시간이고 B라는 회사의 평균 시간은 어 평균 수명은 60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보면서 아 A 회사 보다는 B 회사 제품이 수명이 더 길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좋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특성치에 대해서 이렇게 더 크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타내어야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아 어떻게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값이라는 것은 수명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 값은 뭐예요 그러면 이 값은 B라는 회사에서 생산하는 형광등에 대한 수명의 뭡니까 이게 대표 값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알죠 대표하는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이라는 것은 A라는 회사에서 생산하는 수명의 어떻게 대표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 값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회사가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중심적 경향 즉 대표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에브러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대표 값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우리가 통계학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산술평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일상생활에서도 산술평균은 끊임없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산술평균이라는 것은 각 값들을 다 더하는 거죠 각 값들을 다 더해서 나누기 뭐? 숫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을 구할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엑스바라는 기호를 사용을 한다 기호 조금 알고 계셔야 되겠죠 엑스바 이라면 우리가 평균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보면 우리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조사를 했더니 예를 들어서 이 길이를 조사를 했습니다 길이를 조사를 했더니 6, 7, 8, 9, 10 이렇게 나왔습니다 5개를 뽑아서 우리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5개를 뽑아서 조사했더니 이렇게 나왔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회사의 길이에 대한 대표값 산술평균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값들을 다 더해서 나누기 5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8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그러면 평균이 우리가 8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두 번째 보면 중앙값이 있는데 이 중앙값은 우리가 메디안이라는 기호를 쓰기도 하고 또 중위수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엑스스틸이라고 얘기를 하는 물결처럼 생겼지 그죠? 그래서 엑스바라는 기호하고는 조금 다르게 물결로 이렇게 스틸로 생겼다 엠이라는 기호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앙값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산술평균은 다 더해야 되잖아 그죠? 다 더해서 개수만큼 나눠줘야만 산술평균을 구할 수 있는데 이 자체도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쉽게 우리가 평균을 즉 대표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여기 나오는 중앙값 중앙값이라는 것은 작은 것부터 큰 순서로 쭉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값 아시죠? 가운데 있는 값을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서는 5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왔다라면 작은 값이 있고 큰 값이 있지 그죠? 그리고 그 다음 큰 값 그리고 이거 있고 가운데 있는 값이 8이 되는데 만약에 홀수일 때는 가운데 있는 값이 있겠지만 그러면 짝수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1이라는 값이 하나가 더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때는 중앙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중앙값 가운데 있는 값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작은 것 큰 것 작은 것 큰 것 가운데가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두 개를 더해서 즉 8 더하기 9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구한다 그래서 8.5라는 값으로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중앙값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산술평균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이것도 조금 알고 계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에서 생산하는 이 제품에 대한 치수를 조사를 했을 때 아까번에처럼 6, 7, 8, 9, 10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산술평균은 얼마냐 하면 x바는 얼마가 됩니까? 다 더해서 5로 나누었을 때 x바는 8이 되겠죠? 알겠죠? 8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중앙값 m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값 m는 얼마냐 하면 작은값 큰값 작은값 큰값 가운데 있는 거니까 이것도 8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산술평균과 중앙값이 같다 그죠? 물론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꼭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값이 마지막에 있는 값이 10이 아니고 100이라는 숫자로 돼 있습니다 100이라는 숫자로 그러면 여기에서 산술평균은 얼마냐 하면 산술평균은 대략적으로 100만 하더라도 5로 나누면 20이잖아 그죠? 그러면 20 얼마가 되겠지?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20 얼마가 되겠지만 여기에서도 중앙값은 얼마다? 중앙값은 작은값 큰값 작은값 큰값 가운데 있는 값은 8 이렇게 됩니다 이해 되시겠죠? 꼭 산술평균과 중앙값이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걸 이상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한 값이죠 알죠? 이 산술평균은 이런 이상한 값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죠 원래 평균은 이걸 제외하면 원래 평균은 한 8 정도 되겠지만 이 값에 의해서 평균이 20만큼 뛰어버린다 그죠? 그래서 이 이상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산술평균이라면 이 중앙값은 이런 이상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알죠? 이런 값들이 아무리 크든 아무리 작든 순서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대표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빈값이라는 거는 말해도 이거는 빈도수가 빈도 숫자가 최고인 곳의 값 이걸 갖다가 우리가 최빈값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령대를 조사를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 다니는 키를 할까요? 키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키를 조사를 해봅시다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예를 들어서 100에서 105 정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105에서 110 정도도 있을 것이고 110에서 115 정도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있겠지 그죠? 그러면 초등학생 하나를 조사를 했더니 아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2다 또 한 사람을 조사했더니 107이다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죠? 또 한 사람을 조사했더니 109네 또 한 사람을 조사했더니 111이네 뭐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걸 갖다 우리가 빈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쪽 빈도 이 빈도 숫자가 가장 많은 곳의 대표값 이걸 가지고 우리가 최빈값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표값, 중심값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삼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삼포라는 거는 흩어짐의 정도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삼포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공업통계 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꼭 개념을 잡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삼포라는 거는 흩어짐의 정도인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쉬운 예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A라는 학생에게 물었어요 A라는 학생에게 A라는 학생은 볼링을 얼마 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볼링을 얼마 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학생은 예를 들어서 150을 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B라는 학생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볼링을 얼마 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학생도 150을 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150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 A라는 학생의 볼링 실력의 대표값이지 그죠? 대표값 A브러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평균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150은 B라는 학생의 볼링의 우리가 실력의 대표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150 평균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학생의 실력은 어떻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둘 다 150을 치니까 이해 되겠죠? 근데 알고 봤더니 A라는 학생은 지금 볼링을 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은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150이 나왔어요 그리고 난 뒤에 1시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쳤습니다 얼마가 나왔냐면 151이 나왔네 그리고 다시 1시간 정도 휴식을 가졌다가 또 볼링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149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균이 이 학생은 15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B라는 학생은 지금 볼링을 치러 갔습니다 갔더니 150이 나왔어요 150 그리고 뭐냐면 또 1시간 쉬었다가 볼링을 쳤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300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300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냐면 또 1시간을 쉬었다가 볼링을 쳤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20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학생은 평균이 150입니다 그러면 이 두 학생의 실력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대표값만 봤을 적에는 150이니까 둘의 학생의 실력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걸 보면 실제 나오는 게 보면 평균은 150이 맞겠지만 이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의 실력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지 그죠? 없습니다 알겠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허터짐의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이 됐던 실력이 됐던 모든 것들은 우리가 평균과 허터짐의 정도를 같이 나타내야만 그 집단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죠? 분명한 거는 이 두 집단이 다르다라는 걸 나타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나타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썼던 방식은 범위를 사용을 했습니다 범위 사람들이 범위를 사용했는 거예요 범위라는 거는 뭐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최대값이 얼마냐 하면 151이고 최소값은 얼마냐 하면 149잖아 그죠? 그래서 이 A라는 학생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151에서 149를 빼면 2가 되겠지 범위는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B라는 학생의 범위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여기에서는 최대값은 300이고 최소값은 20이다 그죠? 그러면 이게 얼마냐 하면 300에서 20을 빼게 되면 280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게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지만 범위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는 범위가 더 크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범위가 더 크다라는 거는 허터짐의 정도가 더 크다 즉 뭐냐? 평균을 중심으로 했을 때 허터짐의 정도가 클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범위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겠죠? 근데 이 범위가 많이 사용이 됐으면 괜찮을 텐데 이 범위가 많이 사용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학자들은 더 많은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숫자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편차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편차라는 거는 뭐냐 하면 편차는 평균과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치수를 측정을 한다고 봤을 때 어떤 모집단에서 이렇게 끄집어내겠지 그죠? 몇 개를 축출해서 n이 꼬르 5라고 생각해 봅시다 5개를 끄집어내서 측정을 하게 되겠죠 측정을 했더니 얼마의 값이 나왔느냐 하면 6, 7, 8, 9, 10이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길이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집단에서 평균 대표값이 얼마냐면 x바는 다 더해서 5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x바는 8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 8이라는 값은 이 집단의 이 치수의 대표적인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허터짐의 정도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편차라는 개념은 뭐냐면 평균과의 차이를 편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뭐냐면 평균 얼마냐면 8라고 그랬지 그죠? 그러면 이 값은 이 값하고 차이를 비교하게 되면 이 값은 0이 되겠죠? 8-8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죠? 그러면 0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 값은 뭐냐면 평균에서부터 얼마가 떨어져 있냐면 7-8 이렇게 하면 되겠죠? 7-8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6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6이라는 것은 얼마큼 떨어져 있냐면 8에서부터 6만큼 6-8 하면 마이너스 2만큼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9라는 값은 얼마가 떨어져 있느냐 하면 9에서 8까지 1만큼 떨어져 있고 10이라는 숫자는 10에서부터 2만큼 10-8 이렇게 되니까 2만큼 떨어져 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걸 편차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균과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허터짐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편차라는 개념을 사용을 했는데 이거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0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면 평균을 구해서 각 데이터를 빼서 어렵게 이 편차를 구해서 다 더했던 0이 나왔어요 0이 나온다라는 것은 뭐냐면 허터짐의 정도를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0이 아닌 다른 숫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학자들은 이 값에다가 똑같은 숫자를 한 번 더 곱해줍니다 즉 뭐냐면 마이너스 2에는 마이너스 1을 한 번 더 곱해주고 여기에는 마이너스 1을 한 번 더 곱해주고 똑같은 숫자를 한 번 더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0을 곱해주고 0에서는 1을 곱해주고 여기에서는 2를 곱해줍니다 그랬더니 얼마의 값이 나왔느냐 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4가 되겠지 그죠? 4가 될 것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가 될 것이고 이거는 1이 될 것이고 이거는 0이 될 것이고 이거는 1이 되고 이거는 4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걸 다 더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10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1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구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거 어떻게 해서 구했죠? 1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뭐냐면 이 모 집단에서 5개의 표본을 추출을 해서 조사를 해서 6, 7, 8, 9, 10이라는 이 데이터를 구했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했더니 10이라는 하나의 숫자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10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구했느냐 하면 어떻게 구했죠? 어떻게 구했냐면 우선은 편차를 구해서 편차를 구해서 이 편차를 어떻게 했죠? 제곱을 해줬잖아 그죠? 여기에서 보듯이 이 값들을 x값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x에다가 x를 한 번 더 곱해줬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x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죠? x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편차를 구해서 제곱을 해줬고 값들을 제곱을 해줘서 다 더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편차를 구해서 편차 제곱을 해서 제곱 그리고 합해줬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편차 제곱 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나오냐면 편차 제곱 합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겠죠? 흐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차 제곱 합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이제 제곱 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평방 합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걸 공식으로 나타내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편차 제곱 합을 공식으로 나타내 보면 어떤 xi라는 값이 있으면 이 값에서 xi가 되겠지 그죠? 값에서 평균을 다 빼줬죠? 이해 되겠죠? 평균을 빼줘서 편차를 구했던 겁니다 이거를 했더니 다 0가 되니까 다 다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곱을 해줬죠 알겠죠? 그리고 난 뒤에 다 더해줬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편차 제곱 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제곱 합 평방 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편차 제곱 합이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에 나와듯이 각 데이터에서 평균을 빼고 제곱을 해서 다 합해줬다 그죠? 그걸 우리가 편차 제곱 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편차 제곱 합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 5개의 데이터를 뽑아와서 계산을 한 거죠 알겠죠? 5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n이 5개가 아니고 500개를 가지고 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편차 제곱 합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5개가 아니고 500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됐든 평균을 구해서 각 값에서 빼줘서 이걸 제곱을 해서 더해주겠지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5개를 더하는 거하고 500개를 더했을 때 500개를 더한 값이 커질 수밖에 없겠지 왜? 500개를 더했기 때문에 이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우리가 뭐 5개를 가지고 오든 5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든 객관적으로 이 두 데이터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한 개당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죠 평균의 개념으로 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값에서 뭘로? n으로 나누어 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n으로 나누어 주는데 n으로 나누어 주니까 정확하지 않더라 이거지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n-1로 나누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편차제곱합을 기호로 나타내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라지 s라는 기호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라지 s를 n-1로 나누어 줬다 그죠? 그래서 라지 s 값을 n-1로 나누어 주게 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분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위를 구할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불편분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 값은 우리가 s의 제곱 이렇게 사용하기도 한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표본분산 혹은 시료분산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여기에서 시료분산을 구했는데 우리가 표준편차는 또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분산은 s의 제곱이고 시료의 표준편차는 s잖아 그죠? 그러면 제곱을 없애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표준편차는 우리가 s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하면 이 값 v를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2분의 1승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는 다시 나타내게 되면 여기에도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편차제곱합 라지 s를 m-1로 나눠주고 루트를 씌웠을 때 이 값을 우리가 표준편차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터짐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범위 그리고 편차제곱합 그리고 우리가 시료분산 시료표준편차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분산이나 표준편차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사용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걸로 생각이 되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HAVE 수고 많아요 수고 많아요